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이가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서점에 가고 있어요 서점이 왜요? 왜냐면요 숙제 때문에 이렇게 책을 읽고 그 감정을 써야 되는데 지금 1년 동안 다 사면 상을 주거든요 지금 두세군이 남았는데 지금 그걸로 책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점으로 갈까요? 네 제발! 사랑과 승리의 주말 일상을 시작합니다 지금 서점에 왔어요 드디어 서점에 도착한 사랑이 사랑이 찾는 책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사랑이 과연 밑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문구하고 어린이 책장이 많이 있어요 사랑아 안녕 지하의 펜시점과 함께 서점이 있네요 그런데 사랑아 어디로 가니? 사랑아 그거 장난감이잖아 거기 아니야 장난감 파는 곳인데 승리가 뭘 사고 있는데요 승리야 넌 뭐 샀어요? 드론 샀어요 승리야 넌 정말 못 말려요 승리의 장난감은 드론 좋아요? 네 좀 이따 날려볼게요 여기 거 같아 그래 집에 가서 날려보자 자 이제 책을 찾고 있는 사랑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요 와 사랑아 찾는 책이 없어요? 아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 사랑아 재밌게 구경해봐 여기는 어디에요 사랑아? 여기는요 아동 만화가 있는 곳인데 사랑하는 데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흔한 남매처럼 책? 네 우리도 한번 도전해봐 이 아동 판매 우리 사랑아 놀자 책도 있었으면 좋겠다 더 열심히 하면 될 거예요 그래 사랑아 우리 열심히 해보자 빨리 책을 찾으러 가야지 근데 사랑이 차가 자꾸 또 구하고 있니 자 이제 드디어 책을 찾는데요 사랑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거를 보면 책이 어딘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컴퓨터를 찾아보면 아하 금이 간 거울 책 이거 찾아야 돼요? 자 금이 간 어디 위치가 어디에요? 저쪽 저쪽 가볼까? 컴퓨터가 알려준 곳으로 가는데요 과연 이곳에 책이 있을까요? 금이 간 거울 열심히 책을 찾고 있는 사랑이 고학년 동화인데 금이 간 거울 찾았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와 그럼 이거 읽고 독후감 써야 되는 거야? 네 책 한 건 더 있어요 제목은? 새들은 왜 깃털이 있을까? 새들은 왜 깃털이 있을까? 또 한 건을 찾고 있는데요 컴퓨터에서 다 봤잖아 어디 있는지 위치를 자 이번엔 바로 찾겠죠? 어 여깄다 자 바로 찾아냈습니다 찾았어 오 새들은 왜 깃털이 있을까? 오늘 두 건 다 찾았네 네 미션 클리어 미션 클리어 책을 찾고 가는데요 아니 근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 이건 다 뭐야? 스티커를 구경하러 왔군요 다 스티커네 스티커 그냥 사랑아 네 책 사서가 집에 가야지 와 좀만 더 구경하고요 그래 그래 고양이 구경해보자 고양이 스티커? 어 이건 고양이 스티컨네 이쁘다 자 근데 어디로 또 가니? 자 사랑이가 간 곳은 바로 여기 뭐야 사랑아 인스 이거 인스인데? 아하 인스가 있는 곳에 또 구경을 하고 있군요 여기는 인스 엄청 많아요 우와 진짜 많네 떡매도 있고 인스도 있고 정말 종류도 많더라고요 응 자 이곳은 또 뭔가요? 어우 너무 깜찍하고 이쁜데요? 이거 나노블럭이야 나노블럭 나노블럭이 뭐예요? 블럭인데 아주 작은 블럭 이거 만들기 진짜 사랑이는 힘들 텐데 저는요 여러분 이거 만들 거예요 무슨 집이야 이거 캔디 캔디 캔디가 정말 이쁘겠다 근데 사랑아 또 어디로 가니? 우와 미니어처다 미니어처? 미니어처 야 여기 또 미니어처 와 진짜 이쁘다 아빠 난 이런 거 언제쯤 해요? 이거 만들려면 사랑이가 고황이 형이 돼야 돼 이거 어려워 미니어처부 좀 볼까? 거실이지? 네 이것도 거실이고 이 밑에는 다 거실이야 사랑아 봐봐 이게 방 한 개 한 개예요 이게 다 방이에요 정말 정교하더라고요 너무 이쁘다 여러분 전 언제쯤 만들까요? 우와 이거 진짜 이쁘다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완전 디테일이에요 여기다가 레고를 갖고 누르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그치 이거 서재 봐봐 와 아 맛있겠다 자 이제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요 점심 메뉴는 바로 족발입니다 여러분 맛있겠죠? 자 한 입 먹어보고요 아우 좀 보세요 정말 맛있겠습니다 네 네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생리도 한 입 먹고요 맛있어? 음 많이 먹어요 자 이제 손으로 한번 먹어볼까요? 역시 족발을 손으로 뜯어야죠 아 근데 족발 맛있게 먹네 우리 사랑이 족발 뜯을 줄 알아? 족발을 뜯어야 제맛이요 진짜? 야 우리가 족발을 뜯어야 제맛이라고요 맛있다 먹방계에 이 샛별이 나타났는데 어? 김사랑? 아우 정말 맛있게 먹는데 족발 뜯어야죠 승희야 네 너 지금 드론 샀지? 네 어 근데 드론 이름이 뭐예요? 블랙 쉐도우 블랙 쉐도우? 네 잠깐만 역시 드론 와우 이게 드론이에요? 네 아니 드론 날개가 없잖아요 날개가 펼치면 되요 뭘 펼치면 된다고요? 네 어떻게 해요? 날개가 어딨어? 우와 야 우와 날개 나온다 날개 나온다 우와 또 여러분 승리가 드론을 샀습니다 멋지다 우와 진짜 멋지다 근데 이게 잘 날아갈까? 네 진짜? 네 한번 날려볼까? 네 승리의 주투끼 드론 날리기 또 우리 승리 드론을 또 날립니다 오늘 산 드론인데요 연결하고요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승리는 드론을 날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다고 합니다 우와 정말 잘 날리죠? 우와 잘 날리다 잘 날리다 잘 날리다 잘 날리다 우와 이제 승리의 주투끼 320도 회전 또 한번 회전해볼까요? 예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회전합니다 우와 이렇게 회전하면서 착륙했습니다 승리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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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320도 회전을 했어요 우와 320도 회전을 했어요? 네 우와 정말 잘하는데 저는요 작은 드론도 잘 날려요 작은 드론도요? 네 정말 잘해요 진짜? 네 이게 봐요 작은 드론이에요 우와 어머나 드론이 이렇게 작아요? 네 우와 엄청 작다 자 작은 드론에 시동을 걸고요 출발해 볼까요? 승리가 작은 드론도 조정을 정말 잘합니다 여기다 어디까지 어디까지 자 넘어가면 안되는데요 자 안정하게 착륙 갑니다 자 작은 드론도 잘라지죠 그리고 드론 제일 좋아요 드론 정말 좋아요? 네 사랑이는 집에서 뭐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은 뭐해요? 아 여러분 주말은요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데요 제가 생일에 받은 오락기를 가지고 게임을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평소에 무슨 게임 좋아해요 사랑이? 어 보글보글하고 너구리하고 슈퍼마리오요 오 평소 좀 하죠? 네 자 그럼 첫번째 보여 볼까요 우리? 보글보글 보글보글은 2인용인데 아 승리랑 우리 날끼라 승리야 우리 보글보글 같이 하자 그래 주말을 마주서 사랑이 와 승리는 오락시의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동전을 넣고요 2인용 게임 보글보글에 도전합니다 자 우리 보글보글 하는 거예요 네 자 신난 승리 자 2인용 게임 보글보글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승리가 오 악당들을 입으시는데요 자 자 누나 먹지마 와 누나 먹지마 자기가 다 먹네요 어 그리고 오 미션 성공 승리야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렇지 승리의 눈빛 초롱초롱합니다 잘한다 이번엔 이거 어떤 게임일까요? 슈퍼마리오 이번엔 승리 혼자 슈퍼마리오 도전 승리 엄청 잘해요 슈퍼마리오 자 갑니다 가요 점프 그 다음에 블럭을 깨야겠죠 머리로 이거 나오나 버섯이 나왔어요 버섯 버섯을 먹으면 버섯을 먹고 커져서 커져서 블럭들을 다 깰 수가 있어요 우와 점프 승리 잘하는데 첫 번째 판을 깰 수 있을까 우리 승리가 네 엄청 잘게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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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통화해야 돼 점프 오케오케오케 잘했어 이번엔 꽃이 나올 거야 오 꽃 나왔다 진짜 꽃 나왔다 정말 나오네요 이제 이거 올라가서 먹어야 되죠 버섯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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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옷이 하얘졌어 총알도 나가 총알도 나가 총알도 나가 총알도 나가고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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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총알 잘했어 벗어 벗어 작아졌어 작아졌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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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져도 잘합니다 점프 잘하죠 자 과연 승리는 이 첫 번째 판을 잘 뺄 수 있을까요? 승리가 곧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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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오늘은 사나이님과 주말에 맞이해서 주말을 아주 재미있는 주말에 보냈는데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도 사고 집에 와서 오락도 하고 밀크도 씻겨졌는데요 여러분 밀크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음 그리고 너무 뽀송뽀송 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귀엽죠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냈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안녕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사랑과 승리의 주말 일상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